좀 더 개구지고 좀 더 개구지고 뭔가 이렇게 아로아로 생각하면서 장난기 있으면서 뭔가 제가 또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한 번 보여주실래요? 네 나는 너의 바라기 너는 나만의 피 오케이 잘하네 으이쌰 그것들에 난 오늘의 소식이 있어 그만큼 날씨에 질찰을 때 사랑이니까 으아악 에? 뭐 하신 거죠? 누구세요? 목풀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엄지칸 바위 형 에? 에? 아 왜? 나 놀려 에? 나 찾았어 차 무슨 차? 오빠 차 뽑았다 우린 차 뽑았다 미스터 차 뽑았다 미스터 차 미스터 차 우 누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해가 두 대 네 형 랩함씨 잘할 것 같아 내가 랩을 할 땐 이런 목소리 가진 사람 없잖아 내가 랩을 할 땐 내가 랩을 할 땐 약간 랩보드는 이렇게 독특해야 돼 또니까 비트나 리듬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떤 톤이에요 우리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거를 이런 소리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우 예아 그러면 사랑 많이 다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 많이 다 줄게 너 아니면 못 살아 맘은 절대 안 변해 네가 내 운이 쪘잖아 쪘잖아 네 옆자리 야 녹음할 때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있으면 다 됐네 네가 바로 내 거잖아 나는 미니언 아 미니언 요 마이 요 요 바베큐 치킨 파티니 요 파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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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걸로 해봐 내가 찍어줄게 요 칠칠칠 햇빛 아래 엠제이 가니 오늘 전쟁 아래 엠제이 요 바베큐 치킨 파티니 요 요 원제로 면미 탐냐 요 소맥뽀 미국 캐나다 순살 닭가슴살 27.6.8 달콤이 95.1% 은닭가슴살 국산 맥설탕 정제영 국산 봉양 조원의 연감정 요 오우 예에 예에 정제석은 국산 예 토마토 페이스도 중국 예 맥설탕스내 앗 의 고해 견 예 오우! 어어!! 어어!!! 아니aser!! 오 오 знаю!! 어우, 존경이다 진짜 완벽해 왔어 미스팩이다 형은 진짜.. 경시에 이뤘죠 네 확인 후 제가 나중에 정말 랩을 잘해서 남들한테 날고 긴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MJ 형을 존경 한다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스님? 일단 저에게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건 정말로 존경 그 자체 예, 예, 압단 제스처를 카피해야 돼. 존경 그 자체. 오마이 갓.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보고 배울 게 많다 생각해. I think you think Sam Sam.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